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영입니다. 어? 이게 뭐지? 말 듣는 건데? 신기하네. 네. 건전지 없죠? 소개할게요. 제가 키우는 아가들이에요. 얘는 말을 안 듣는 아가자랑 제가 좀 가둬놨고요. 얘는 손으로 아가자랑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다. 뭐 줄이 하나 싶겠죠? 다른 팬분들은 서있어 나 혼자 그때의 목소리, 그때의 공기 파도가 되어서 부딪쳐도 난 기다려 언젠가 가라앉게 또 기도해 하늘에 달 때까지 간절해져 갈수록 잊고 있던 기억들이 날 찾아와 모든 게 다 좋았던 거라 믿었던 그날이 어? 뭐야? 여기에 부모님이 안 맞았었는데 부모님이 많이 키웠어요. 괜찮아? 괜찮아? Are you okay? Your rap? 어? 디스크가 오는 괜찮아? 괜찮아? 내가 너희도 안 누거든 괜찮아? 뭔가 질문이 있는 듯한 왜? 어? 경청하기 위해서 귀를 한쪽으로 들어 올렸네요.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식 내려. 어? 내려. 어? 다가가가 나이랑 소통이 되지 않아? 잘했어. 그리고 딸기는 5개 정도가 괜찮다고 해요. 하지만 저는 좀 재미없는거죠. 네, 좋습니다. 닷셈이 5개 정도가 괜찮다고 해요. 닷셈이 5개 정도가 괜찮다고 해요. 동생이 5개 정도가 괜찮다고 해요. 알았다. 다음을 해라니까. 그 날이 눈앞에서 멀어져 가던 걸 보던 그 날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던 그 날이 아무렇지 않게 잊혀져나 못던 그 날을 생각해